자료 세 번째는 팝콘사가 하셨어요. 왜 팝콘사에 할 때예요?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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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니 여러분과 오는 거에 수있을 때 팝콘이 있어요. 팝콘사에 가게 되는데. 꼭 빠지겠어요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. 에이구 수환이 없겠어 뭐? 뭐 내가 수환이라고? 응 추워 호랑이 산식으로 어디랑 어디랑 그냥 걸어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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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왜 걸어가지 다 있어 이것도 돼 이것도 돼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해봅니다 그 일은 맛있겠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사랑입니다 그 일은 맛있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새떡입니다 그 일은 내 세상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그 일은 뾰족하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나는 철구입니다 그 일은 묵직하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멍석입니다 그 일은 멋있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나는 지게입니다 그 일은 맛있군요 엄마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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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는 절아에게 발죽을 듬뿍 넣었어요. 할머니는 절아에게 발죽을 듬뿍 넣었어요. 다음에는 절고시 펑펑펑펑 뛰어왔어요. 또 하나 어디다가 어디다가 뛰어왔어요. 할머니, 할머니 왜 울어요? 이 저녁에 호랑이가 날 잡아서 이루어왔어요. 절아에게 발죽을 듬뿍 넣었어요. 쩔쩔에 물을 넣었으면 더 이상 잘 들어요. 할머니는 갓쪽을 통보 꺼냈어요. 이 저녁에 물을 넣었으면 더 이상 잘 들었어요. 냉동원 갓쪽을 넣었으면 더 이상 잘 들었어요. 이날은 갓쪽을 넣었으면 더 이상 잘 들었어요. 아, 진짜. 그냥 보세요. 그러니까, 나한테 다 부르게요. 아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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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마다. 나 물이 없어? 물이. killed.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답변 얻기는 건 너무 슬퍼. 아, 호랑이가 호랑이에게 답변 얻기는 건 너무 슬퍼. 호랑이를 얻으려면 되잖아. 호랑이가 호랑이를 얻으려면 되잖아. 호랑이는 호랑이를 얻으려면 되잖아. 우리가 짠 호랑이 보다 닭치도 잡고 힘든 우리가 어떻게 호랑이와 남아가 싸우는지 안 무서워. 아니야, 조금 더 할 수 있어야지. 다 같이 물어봐. 우리는 닭은 입이지만 저도 눈치 닿으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야. 그래, 그래, 우리 아빠 잘 보는 거야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하나, 둘, 셋, 셋, 너랑 같이 왔다. 하나, 둘 경기예요. 여러분, 너 한 번만 찾은 거 아니라고. 아, 이거 이래! 너는 누나 제가 타? 예! 너는 누나 안 싸? 저거 나 안 싸? 어, 뭐하셨어요? 아, 이거 이래! 안 싸? 아, 미끄러워! 조금만 더 봐라! 예! 아, 나! 안 싸? 안 싸? 나도 여기서 맛있었지? 에잇! 안 늦어, 쟤가. 여기에서 공약을 하자. 보라, 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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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3, 2, 3 3, 2, 3 3, 2, 3 4, 5, 6, 7, 8 5, 6, 7, 8 7, 8 8, 9, 10 8, 9, 10 8, 9, 10